자, 18년 3월 학평입니다. 다음은 중화반응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이 있네요. V2는 V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네. 자, 일단은 실험 과정이 쭉 너줄하게 나와 있으니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실험가에서 HCL과 그 다음 NaOH와 그리고 KOH를 준비한다. 자, 이렇게 세 개를 준비를 했고. 그 다음 HCL V1 미리에 NaOH 10미리를 넣는다. 자, 나 수용액 같은 경우는 HCL이 V1 미리, 그 다음 NaOH가 10미리 이렇게 됐네. 그 다음 다에서 나의 수용액에 KOH 10미리를 넣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V1, 10 이건 그대로 있고 KOH 10미리 이렇게 되는 거네. 그 다음 라에서 HCL을 V2 미리 더 넣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V1 플러스 V2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10미리, 10미리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리고 각 과정 후 혼합 수용액이 들어있는 이온수 B 해가지고 자, 이온수에 B를 줬습니다. 자, 뭔진 몰라도 여기는 1대 1대 2, 그 다음 여기는 1대 1대 2대 2, 그 다음 여기는 1대 1대 2대 4. 자, 이렇게 이온수에 B를 줬어. 뭐 해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온수에 B가 1대 1대 2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온이 H 플러스, 그 다음 CL 마이너스, 그 다음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치? 일단은 CL 마이너스랑 NA 플러스는 무조건 있을 것이고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뭐 둘 중에 하나가 존재를 해야겠네. 총 이온수가 3개니까, 그치? 그럼 한번 가정을 또 해보자고. 자, 얘가 1개고 얘가 2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NA 플러스 2개, 그 다음 CL 마이너 1개, H 플러스 1개. 이렇게 되면 맞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얘도 1개, 얘도 2개겠네. V1에 10이니까, 그치? 근데 1대 1대 2대 2가 되려면 이제 얘의 개수를 맞춰주면 되겠죠. 그치? 자, 1대 1대 2대 2다. 그러면 뭔가가 지금 뭐 어때? 2개 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2개 있는 애가 있어야 되니까 아마도 얘가 1 들어가면 될 겁니다. 자, 얘가 1 들어가게 되면은 염기 3개에다가 산 하나니까 OH 마이너스 2개, NA 플러스 2개, 그쵸? K 플러스 1개, CL 마이너스 1개 이렇게 되니까 1대 1대 2대 2가 맞춰지게 되죠. 그치? 만약에 얘가 2개 들어갔으면 3이 떠야 되지. OH 마이너스 3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와보면은 자, 2개 했다가 이거 1개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치? 근데 4짜리가 떠야 돼. 2개짜리, 1개짜리, 1개짜리. 근데 4개짜리가 떠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 자, V1이 지금 어때? 1개였죠. 그치? V1이 1개인데 4개짜리가 뜨기 위해서는 뭔가 많으니까 이거 구경꾼 이온일 거 아니야.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뭔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장 많기는 힘들겠지.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이온은 구경꾼 이온일 텐데 4짜리가 뜨려면 그럼 CL 마이너스가 4 떠주면 되겠네요. 그치? 맞나 한번 봅시다. 일단은 CL 마이너스 4개. 그치? CL 마이너스 4개 했다가 2개짜리 누구니? NA 플러스 2개. 그쵸? 그 다음에 1개짜리는 K 플러스 1개 했다가 산 4개에 염기 3개니까 어때? 아, H 플러스죠. H 플러스 1개 해가지고 4대 2대 1대 1이 맞춰졌네요. 그치? 자, 이러면은 이제 모순 없이 갔죠. 그치? 모순 없이 갔으니까 V1 분의 V2 하면 그럼 뭐 나오면 됩니까? 3 나오면 되겠네요. 그치?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 이건 뭐 한 방에 찍어가지고 좀 찝찝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를 만약에 잘못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운이 좋은 겁니다. 이거는 수험장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운으로 이렇게 때려 맞게 된 거고 잘못 찍었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10, 10, 10 다음 10, 10 만약에 처음에 1, 2로 안 가고 2, 1로 가면은 무조건 어디선가 모순이 뜨게 돼 있습니다. 아, 1, 2가 아니라 여기가 2, 여기가 1로 가면은 어디선가 무조건 모순이 뜨게 돼 있는데 자, 한번 봐봐. 자, 2 1 자, 이렇게 했을 때 1대 1대 2가 2대 2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자, 그렇게 나오려면은 뭐가 되면 돼? 얘가 2가 돼주면 되죠. 그치? 이렇게 되면은 뭐야? K 플러스 2개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2개 그리고 NA 플러스 1개 그리고 OH 마이너스 1개 그러니까 요것도 만족시키고 요것도 만족시킵니다. 이렇게 돼도. 그치? 다음 밑으로 와보면은 이제 얘는 2개 그 다음 얘는 1개 얘는 2개 이렇게 되잖아. 맞죠? 자, 그러면 4대 2대 1대 1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얘가 2개 들어가야 돼. 얘가 2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CL 마이너스 4개 그치? 그 다음에 K 플러스 2개 그쵸? 그 다음에 NA 플러스 1개 H 플러스 1개 이래도 지금 이 비율은 전부 만족시키거든. 그치? 이래도 만족은 시키는데 문제가 뭐냐? 처음에 문제에서 요런 조건을 줬어. V2는 V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줬었단 말이야. 그치?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저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다시 으로 돌아가야겠죠. 운이 좋으면 한 방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치? 운이 조금 나쁘면은 조금 돌아갈 뿐입니다. 이거는 진짜 운에 따른 거지 무슨 뭐 어떤 실력이나 뭐 이런 거에 따른 차이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